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의로움에 관한 요구는 글자 그대로 생각할 때 버겁게 느껴집니다. 정말 고결한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행 하나하나에 말과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 쓸 것이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의로움은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주의나 이상주의적 지침처럼 비추어집니다. 혹은 도덕적 순수성과 이에 따른 하늘나라 입성 조건이 강제와 겉박의 모습으로 비춰져 필요 이상의 부자유와 심리적 죄의식을 만들어내는 타파해야 할 구시대적 권위로 취급받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자 노력하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 또한 이런 예수님의 요구는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를 지키고 성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의로움을 위한 의로움을 성취해내고자 할 때 우리는 질에 지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는 선행은 독서 말씀에서 사도 바오로가 지적한 율법에 의한 의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기 위해, 죄로 물들지 않기 위해 규정된 율법 조목을 지키며 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오로는 그것을 넘어선 의로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자유는 율법 준수에 의한 부정함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의로움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 뒤를 따라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그분의 은총에 힘입어 의로워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의화의 여정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과 비슷하게 바뀌어가는 물듬의 여정이지 목표치를 정해놓고 성취하며 도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여정을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함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라는 주님의 명을 받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기 위한 열정과 의지는 잃지 않으면서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과도한 힘을 빼는 중용이 중요합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제풀에 지치고 낙담과 비관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